또 제 눈에 많이 읽으신 분들이 제가 또 한 번이라도 더 물건을 제가 이벤트로 하면은 좀 드리고 챙겨드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댓글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이 해주세요 플레이 기크 타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플레이 기크스 시청자 여러분 앞에 또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이 왔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레고 코리아로부터 닌자고 제품을 지원을 받고 닌자고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또 제품이 뭐가있나 뭐가있나 홈페이지를 막 뒤져 뒤져 보다가 딱 이게 있는거에요 야 어마어마한 크기의 닌자고 대형 제품이지 않습니까 이 제품이 요것만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시리즈로 쫙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모으기는 좀 그렇고 자 오늘 볼 제품은 바로 71799 닌자고 시티 시장 되겠습니다 부품수 무려 6,163피스 얼마전에 제가 리뷰한 배트맨보다 무려 한 2,100픽스 정도가 더 많이 들어있는 대형 제품이고 가격은 무려 479,900원 어 근데 부품수는 훨씬 많은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죠 왜 그러냐 바로 이 제품은 레고가 자체 개발한 ip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이 따로 부과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브릭스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그런 시리즈 되겠습니다 대형 제품답게 무려 21개의 미니피규어를 동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배트맨은 겨우 7개의 미니피규어 그중에 하나는 배트맨 아머리였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미니피규어가 들어 있는 제품이죠 또 시티 시장답게 닌자만 들어있는게 아니고 시장의 각종 상인들, 주민들,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, 약간의 빌런으로 보이는 애들, 닌자들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좀 다채로운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트예요 자 그럼 이 제품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와 하나하나 차분차분 살펴보는 시간 가지면서 이 제품이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 어떤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딱 보기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좀 큰게 느껴지는게 밑판이 분리가 안돼요 그래가지고 위에 뭐 요런거 이렇게 지붕 같은거는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데 이동시에 굉장히 좀 힘들더라구요 제 것 배트 케이블은 딱 접어 가지고 박스에 딱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대형 제품을 출시를 할 때는 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경우도 좀 배려를 해서 그렇게 좀 조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말을 잠깐 드리구요 자 이 제품에는 몇가지 숨겨진 기능과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요렇게 레버를 돌려주면 뭐가 싹 올라오죠 이게 왜 올라올까요 자 여기 또 레버를 이렇게 돌려주면 요렇게 이쁜 노란색 케이블카가 올라옵니다 사실상 얘가 이 시리즈의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이 노란 케이블카가 이 시리즈의 시그니처인 것 같다 이 전반적인 1층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장 매장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요쪽에 보시면 이 베이커리 빵집은 이렇게 분리가 돼 가지고 열리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각종 빵들이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고 뭐 화덕도 있구요 자 그리고 1층 2층 뭐 2층에도 각종 뭐 매장들이 여기 뭐 하나가 이렇게 있구요 무슨 뭐 숙박시설 같은 예 그런 2층의 집인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네요 3층 공간에 균 기단한 복도 하고 여기에 또 이런 짧은 다리들 뭐 가라오케 당구장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다이도 이렇게 있구요 문을 열고 보면 이렇게 당구를 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가라오케도 노래방도 있다 여기 1층 2층 3층 4층 4층에는 이 쇠시집이 있습니다 위에 오징어가 뭐 프라이팬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막 요리하는 듯한 귀여운 간판이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게 화장실 인데요 화장실에 좀 되게 골 때리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덩이 있습니다 덩 그래서 뒤쪽에서 문을 열고 레버를 이렇게 내려주면 그 덩이 이렇게 톡톡톡 해 가지고 뒤에 똥톡 안으로 똥톡톡 떨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장치가 있어요 이 바닥을 보시면 이게 다 2대1 투명 브릭으로 이 물을 정원에 물을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 조립... 와 다 만들어진 걸 보니까 그냥 이렇게 멋있다지 내가 이거 조립 이쁜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요 빨간 다리 요런 거는 되게 딱 그냥 보시면 전체적인 건물 전체 형태가 좀 굉장히 일본스러운 디자인이 많이 묻어 있죠 이게 아무래도 닌자고라는 닌자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오리엔탈 펑크 스타일의 디자인을 좀 차용을 하고 있어요 가드레일도 형광색에 뭔가 약간 막 레이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주면서 거리 자체가 굉장히 동양스럽지만 굉장히 서양틱하고 그런 오리엔탈과 펑키 스타일이 적절하게 믹스 매치 돼 가지고 나타나는 스트릿 모양이다 요런 것도 보시면 딱 그 외에 신사에 있는 그런 문 같은 게 연상이 되잖아요 이 제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닌자고 시리즈를 요렇게 요런 것 때문에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일단은 얘는 잔나감 이니까 잔나감으로만 보자는 그런 주의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 이렇게 보시면 이 제품이 대형 제품답게 엄청나게 많은 디테일한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 간판들이라든지 가게 상호들 뭐 광고판들 자 그런 거 대충 쓱 봐도 전부 다 스티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 이거 스티커 붙이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정말 저번에 배트케이브는 계속 배트케이브랑 비교를 하지만 어쨌든 그 두 개가 6월달에 나온 가장 신제품 대형 신제품 제품이기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제품은 대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스티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요만한 사이즈 한 장 스티커지만 얘는 딱 봐도 스티커의 양이 어마어마한 게 눈에 보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간판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스티커로 붙여져 있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여기도 리프트의 기믹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이렇게 올려 주시면 여기에 리프트가 올라와서 승차객이 만약에 휠체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리프트를 이용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시설이 있습니다 대개 장애인에도 친절한 닌자고 시티 시장이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제품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특유의 나무들 분재 느낌의 나무 약간 되게 좀 나무 자체인데 디자인된 형태의 그런 나무의 느낌이 있잖아요 일본 분재 있는 그런 거 보시면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약간 벚꽃이 흩날리는 듯한 나무가 이렇게 딱 지붕에 있네요 글쎄요 얘는 제 느낌에는 닌자고를 정말 좋아하는 팬이고 이 닌자고의 대형 건물들을 그동안 한 4개 나왔는데 걔를 쭉 모았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제품 같은데 어... 닌자고의 팬이 아니라면 굳이 이거 까지는 구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? 만약에 구매를 하더라도 얘를 이렇게 구매해 가지고 전시를 하고 갖고 놀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을까? 있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가격도 뭐 이게 싼 가격이 아니니까 47만원 48만원 돈이니까 이래저래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그 피스 수대비 가격 이런거는 어... 굉장히 매력이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크기와 이동이 되게 힘든 어... 한 몸덩어리의 요 제품 구성 요런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닌자고의 열성적인 팬이라면 필구 하지만 그 외에 저처럼 닌자고를 그렇게까지는 아직 깊게 입문하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레고를 이제 막 접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제품들을 어... 구매하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다소 구매하기는 조금 애매한 제품이라고 제 개인적인 어... 평가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은 시각으로 레고를 구매하는 분들 어...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뭐 닌자고 제는 뭐 하나도 모르면서 뭐 추천한다 만다 그런 어... 뉘앙스로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하고 닌자고 시티 시장 한번 살펴보았구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는 제품이다 군데군데 이런 노점삼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요 강에 있는 이런 막 배에서 물건 파는 요런 배들 아... 디테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뭐 대장간 뭐 스시집 빵집 뭐 당구장 가라오케 노래방 방송국 여러분의 구매 스타일이라든지 공간 등을 생각하셔서 적당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아... 레고의 취미는 저도 지금 방을 보면 진짜 과관인데 어..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이 취미는 공간과의 싸움입니다 예... 이런 대형 제품들을 리뷰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그런게 정말 크게 와닿구요 아... 이사가 답이야 이사가... 예... 자 그럼 여기까지 필리깍스의 기익스였구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제품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또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수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댓글을 자주 자주 달아주셔야 저도 보고서 아... 눈에 있고 나중에 이벤트를 할 때 한번이라도 더 챙겨드리는 예... 그런 기회가 되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해주시고 예... 같이 채워나가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제품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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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